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뒤로 세 발자 한번 가세요 네 두 발 더 두 발 더 두 발 더 자 모여주세요 네 자 팀 인사 부탁드립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정씨입니다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손윤석 부탁드려요 손윤석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 자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자 가운데 보고 하트 할까요 하트 자 고양이한테 부탁드려요 고양이한테 부탁드려요 고양이한테 저기 보라티 할까요 보라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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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영카씨 자 영카씨 이거 포인트하면 동작이 될까요 자 영카씨 덕후라티 자 영카씨 덕후라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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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엔 귀여워포즈 부탁드려요 귀여워포즈 우리 청순하고 잘하자 청순하고 잘하자 청순하고 잘하자 청순하고 잘하자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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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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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